안녕하세요 까로나입니다. 잘 지내셨죠? 제가 방금 실수를 하나 했어요. 아내가 어제 산 신발을 밟아가지고 신발이 끊어졌거든요. 그래서 동네 구멍가게에 와서 순간접착제를 좀 사려고 합니다. 구멍가게 좀 구경해볼까요? 캄보디아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구멍가게의 모습입니다. 항상 저렇게 주황색 아이스박스를 갖다 놓고 생수나 음료수, 맥주 등을 넣어서 팝니다. 뭔가를 주렁주렁 매달아 놓고 파는 것도 참 동남아스럽죠? 캄보디아 구멍가게가 이것저것 많이 갖다 놓고 팔긴 하는데 순간접착제가 있는 건 좀 신기하네요. 순간접착제는 캄보디아 말로 과학풀이라는 뜻입니다. 말이 참 재밌죠? 바로 어제 산 신발인데 사자마자 이렇게 만들어서 좀 미안하네요. 잘 붙겠지? 잘 붙겠지? 잘 붙고. 이쪽으로 왔습니다. 이제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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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써 붙었어? 응. 밀착을 왜 저거해서. 신어봐. 이제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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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뭐 좀 사자. 구경 좀 해볼게. 여기 뭐가 되게 많아. 제가 캄보디아에 오래 살긴 했지만 이런 구멍가게에서 주로 음료수만 사먹었어요. 안에 뭐가 있는지 제대로 본 적이 없습니다. 장갑. 캄보디아 얼굴. 어. 이 더운 나라에서 왜 이런 장갑을 팔지? 왜? 주소 같아. 아. 근데 왜 팔아 이거를? 아. 오토바이 탈 때. 해볶아. 오. 이건 캄보디아 제품이다. 땅콩. 국 put up soup. 국 put up soup. 국 put up soup. hotsanta이니 로마. 국 put up soup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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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batons은 짜장겠지만 그 대신gy PROD Berg. 귀 att culture 별로 안좋은거같은데? 이건 뭐야? 요거 우비 노릉쥐 이거 하나 사보자 이거 하나 사보자 그 안에 좀 들어가서 구경 좀 해볼게 뭔가 신기하게 많아 이 논방뽕무하네 아는거 아니 뭐 이만 삐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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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한국말이 여기 써져있지? 맛있어요라고 써져있어 라면과자 같은데 이거 어느 나라 건데 이거 하나 사자 이거 맛있어 왜 한국말이 써져있지 삐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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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원 왜 거기다 음식 삐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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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루에 하나에 250 음 그래서 멀렁 버텔? 네? 조이프사이 황하오이 고래 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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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의 트라티만 우리의 트라티만 우리의 트라티만 우리의 트라티만 2 2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중심 아이스크림 어떻게 작용을ule weird 우리 수관하는 것 direct 1 2 거기인거 아래? Voilà iamo cart 주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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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초콜릿이 있나요? 무슨 초콜릿이 있나요? 아까 밖에 있던 초콜릿이 여기있다 초콜릿 가름이 있나요? 무슨 초콜릿이 있나요? 이건 뭐지? 떡드라이에? 떡드라이에 떡드라이 뭐죠? 떡드라이 계속 이렇게 가격만 물어보니까 좀 미안하네요 이따 나갈 때 뭐 좀 많이 사가야겠습니다 순간접착제가 있네 바라이 뭐이 많나? 난 뭐 이뻐한 저 떡끄만 말아라 나는 이 떡끄만 말아라 너는 떡끄만 말아라 이뻐한 바람으로 아니 구이 띄어 구이 띄어 구이 띄어 작은 안남 구이 띄어 큰 놈뻔 뭐지 깜짝마는? 띄어 띄어 와 와 아 아 아 똥냥 똥냥 아니 너 뭐해 뭐해 저 미껀뽕 미 미 너 뭐해 미 미 미 피 미 대신 미 미 Things 미 미 학용품 그러니까 좀 여기에 좀 이거 타이거 비야 모이께 오 파이 모역 꼼뽕 아 모이께 마 마이 뭐 바카다 바카는 루어 모권 봉봉 다해 루어 다해? 아는 머피 꼬레따 하니 하니 무슨 말이야? 무슨 말이야? 오늘의 말은? 네 무슨 말이야? 무슨 말이야? 무슨 말이야? 아주 잘생겼어 아주 잘생겼어 리필해서 쓰네요 뭔 말이야? 알겠고요 나는 왜 이러고 예, 내가 왜 이리 버린지? 진짜 잘생겼어 네 제가 이제 말이야 이번엔 말이야 인체만으로 엉마뛰 아님 preciso 연결놔 arti 궁금한게 더 많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물어보려고요 나가기 전에 빠르게 이것저것 골라 담았습니다 비먼 프랑블루에요 네, 감사합니다 네, 감사합니다 네, 감사합니다 네, 감사합니다 비먼 프랑블루에요 비먼 프랑블루에요 잠시만요 바이바이 바이바이 식04식 잊지마 곧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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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